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많이 먹어? 야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먹어봐. 저도요 저도. 아이고 아이고 얘 아이고 이거 웬 꽃이야? 그냥. 어디서 그런 꽃바구니가 그냥 생겨? 아이고 얘 그 청년 왔다 갔어? 그 누구야? 아이고 그 청년이라고 하기도 정말 미안하다. 아 예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 그랬지? 아 이름을 알아서 뭐해 엄마. 야 진짜 그 쌍코피가 갖다 준거야? 이구 우리 작은 애들보다 그냥 훨씬 낫다 훨씬 나아. 엄마 나 홍삼이랑 화장품 사는데 돈 보탰어. 그거 우리 딱 3등분 나눈거야. 아니 근데 쌍코피가 누구야? 아 요즘 연태랑 좀 인연 있는 남자가 있어. 예. 아이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밥이라도 먹여서 보낼 거 그랬다. 아 우리 집이 무슨 식당이야 무슨 밥을 먹여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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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